수달은 족제비과에 속하는 포유동물로 생김새는 족제비와 비슷하지만 족제비보다는 크기가 훨씬 더 크며 유선형의 몸과 짧은 다리 그리고 물갈퀴가 있는 발은 수중생활에 더 적합합니다. 수달은 전세계 총 13종이 서식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국에서는 유라시아 수달 1종만이 살고 있습니다. 수달은 수생생태계에서 먹이사슬의 균형을 조절해주는 핵심종으로 계곡과 하천 및 해안에서 다양한 생물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2년 천연기념물 330호로 지정되었고 현재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족제비과의 수달압과 중 가장 널리 분포된 유라시아 수달은 유럽의 수로와 해안, 아시아와 북미의 여러 지역에서 발견됩니다. 유라시아 수달은 주로 물고기를 잡아먹고 한 곳에서만 생활하는 습성이 많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멸종위기에 있지만 개체수가 늘어나는 지역도 있습니다. 유라시아 수달은 수달압과의 대표적인 종입니다. 몸 위쪽은 암갈색이고 아래쪽은 담색이며 체형이 길고 날씬해서 수중생활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유라시아 수달의 뼈는 비정상으로 치밀한데 이 때문에 물에 오랫동안 떠있기가 어렵습니다. 북미강에서 서식하는 수달과 달리 유라시아 수달은 목이 짧고 시력이 매우 좋으며 귀와 긴 꼬리 사이의 간격이 훨씬 넓습니다. 하지만 유라시아 수달은 대부분의 서식지역에서 유일하게 발견되는 수달이기 때문에 다른 동물과 혼동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35에서 45cm의 꼬리를 제외한 몸통 길이는 57에서 95cm 정도이며 암컷이 수컷보다 몸통 길이가 짧습니다. 수달의 평균 체중은 7에서 12kg이지만 성체 수컷은 17kg까지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라시아 수달은 가장 널리 분포된 수달의 종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 및 유럽 전역은 물론 팔레스타인 남쪽 지방까지 분포되어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리히텐슈타인과 스위스에서 멸종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남쪽 지방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라트비아, 노르웨이 해안, 스페인 서부지역, 포르투갈, 영국 전역에서는 지금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일랜드의 수달은 전국적으로 퍼져 있으며 유럽에서 가장 안정적인 개체군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인도의 경우 히말라야 저지대, 남부 웨스턴 가트 및 중부지역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멸종된 일본 수달은 하위종으로 간주되기도 하며 파키스탄, 인도, 방글라데시, 미얀마와 태국에서는 멸종위기종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몽골에서는 멸종위험이 아주 높은 종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 및 1급 멸종위기종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수달은 먹이 공급이 충분하면 호수, 개울, 강, 운하와 연목과 같은 담수에 오염되지 않은 곳에서 서식합니다. 한 예로 스페인 안달루시아에서는 골프장의 인공호수를 서식지로 삼기도 하는데 탁 트인 개울을 좋아하고 해안을 따라 염수에서도 살 수 있지만 정기적으로 털에서 염분을 제거할 수 있는 담수가 있어야 합니다. 유라시아 수달은 주로 물고기를 먹습니다. 수온이 따뜻한 담수 서식지와 지중해에서 수달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는 물고기입니다. 하지만 겨울동안 또는 추운 환경에서는 양서류, 갑각류, 곤충, 조류 때로는 어린 유럽 비버를 잡아먹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21년 3월 서울 송파구에서 수달이 발견되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기사에서는 3개월 동안 수달 분포조사를 진행하며 무인 카메라를 설치했고 이를 통해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평소 환경에 대한 작은 기부를 실천하고 있어 한강의사의 수달 모니터링 보호 활동 및 수달 집 만들기에 동참할 수 있는 환경 NGO 재단법인 녹색미래에 작은 도움을 보내드렸습니다. 참고로 작은 기부를 실천하는 활동은 특별히 이 재단법인 녹색미래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고 평소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 여러 곳에 조금씩 환경 지키기를 위한 실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멸종 위기 동물인 수달을 보호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수달의 역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수달은 생태계를 어지럽히는 베스, 블루길, 황소개구리 같은 어종들을 포식해 물속 생태계의 질서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수달은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유기염소와 다염화 바이펜일과 같은 살충제 오염으로 인해 20세기 후반부터 전세계적으로 그 개체수가 줄었습니다. 또한 수달의 서식지 훼손과 사냥도 위험요소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세계자연보존연맹 멸종위기를 나타내는 적색목록에서 유라시아 수달은 위기근접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멸종위기의 동물들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람들은 여러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979년부터 유럽 전역에서 사용된 유해 살충제 사용금지, 수질 개선에 의한 먹이 개체수 증가, 이 이후 서식지 관련 지침에 의거한 직접적인 법적 보호 및 몇몇 유럽 국가들의 국내 입법 등 여러가지 노력을 한 결과 영국을 중심으로 많은 유럽의 수달들은 서식지로 돌아오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생태계의 질서를 유지시켜주는 동물, 핵심종인 수달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